안녕하세요 이번 에픽게임즈 무료게임들은 두개에요 얘랑 얘랑 얘가 저래요 얘랑 얘입니다 아 지금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보면서 말하느냐 얘랑 얘입니다 그러면 어디 보자 얘는 뭐 이거 뭐 주는거구요 스킨이랑 챔피언이랑 요건가 요것도 스킨이죠 스킨 두개에 요거 주는건가 그럴거야 요거는 이거 아예 새로 나온 게임인데 주는거라 그랬나 그쵸 8월 5일 8월 5일날 나왔어요 8월 5일날 나왔는데 주는게임 요거 한 맛 슈팅 게임 저랑 연이 없는 안타깝게도 재밌을거 같긴 해요 요런거 어릴때는 되게 재밌게 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절대로 못하는 게임 거기다 맘에 드는건 DLC가 없다 애드온이 없어요 애드온이 없어요 그냥 딱 요거 하나 게임 하나 요런거에요 저 사운드 트랙은 보통 인재 개념이 그거잖아요 이 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게임이 너무 맘에 들고 이 개발자를 지원하고 싶으면 사주세요 하는 개념이라서 플러스 뭐 실제로 들어가는 음악들이나 이런거를 쉽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니면 들을 수 있거나 그런 용도라서 그리고 두번째 무료 게임은 저번 년이죠 저번 년 저번 연도에 순적이 있는 D&F 듀입니다 던전앤파이터 듀얼로 승부보자 그 듀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하하하 요거 요거 뭐라 하죠 파이링 게임이라고 하죠 그냥 요거 파이링 게임이에요 그냥 일대일로 두사람에서 그 스트릿파이터나 킹오파나 아랑전설 뭐 고런 철권이나 고런 그런거죠 그리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저도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뭐 충전해주는 애로 알고 있어요 필드 같은 거 충전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아마 얘 아 스킨이 아니라 얘 자체를 이게 그건가 보네 맞나 그런거 같아요 이게 연결이 되나 제가 스팀에서는 예전에 에이펙스를 가끔 했거든요 에이펙스가 제가 못하지만 재밌어요 하하하하 못하는 게임이 워낙 많지만 거의 모든 게임을 못하지만 그리고 플랫라인 이거 옛날에 자주 쓰던 스킨인데 요것도 주고 나쁘지 않죠 이것도 다 돈이라 원래 네 준다는거 로그인해야 될거에요 아마 아마 아닌가 그냥 넣기만 하면 되나 이번엔 이거 모르겠네요 이게 로그인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로그인 해야되겠죠 웬만하면 뭐 이런거는 스킨이나 뭐 이런거는 다 로그인 해야되요 일단 요 세개지만 무료 게임은 요 두개라는거 얘는 이제 스킨 같은거니까 뭐 일단 그래도 에이펙스 레전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실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 다음주가 또 괜찮아 보이는게 있거든요 이게 이름을 들어 보긴 한거 같은데 요거는 또 이제 뭐 그 저거 뭐야 이 월드 오브 워십스 거기에 뭐 스타러팩 주는거니까 요거는 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요거 무료 게임은 아니구요 무료 게임 프리투플레이인데 그냥 거기서 주는거고 그러니까 요것만 무료 게임이야 다음주는 다음주는 그래서 요거는 또 요런거 플랫포머 그 그 저거 뭐야 저저저 저저저저저 뭐라 그러죠 아 메트로베니아류 뭐 고런 그런거죠 요런 조금 어두운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제 요새는 밝은 것만 되게 좋아한대 이 아쉬운건 이건 또 뭐가 있다 DLC가 한가지 아쉬운건 DLC가 있어요 DLC가격이 뭐 비싼건 아니긴 한데 DLC가격이 있다 에필로그 같은거야 어 흠흠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일단 저는 DLC 자체를 안좋아하는 타입이라 애드온이나 DLC 아주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건 또 뭐 풀수도 있기는 해요 요새는 잘 안푸는데 한번 다음주에 보면 될거 같구요 괜찮은 게임을 또 푸는거 같다 이건 또 언제 나왔죠 들어본적이 있거든요 그니까요 좀 된 게임이잖아요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들어본거 뿐만이 아니고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일단 에픽게임즈에서는 요거구요 그리고 원래 이 영상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이제 한 영상에 어차피 여러 영상 만들어서 뭐해요 귀찮게 올리고 뭐하고 근데 이제 여러 영상을 왜 만들까 했냐면 다른 무료게임들이 두개가 더 있는데 이게 제목에 다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무료게임들 이라고만 집어 넣으려구요 그것 때문에 나눌까 에픽게임즈랑 그냥 나머지랑 나눌까 하다가 그냥 어차피 그냥 설명란이랑 댓글란에 어차피 저는 다 때려박아 넣으니까 거기다 하면 될거 같아요 GOG에서 요거 보죠 요거 저번에 풀었었던거 같은데 이게 GOG인가 딴데서 풀었던거 GOG에서 풀었었나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하루만 풀어요 그래서 지금 20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마 올라가면 열몇시간 남았을거고 이제 지금 한국은 새벽이니까 아침에 받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일 일 갔다 오시고 받으시면 될거에요 20시간 남았으니까 자 이게 끝나고 받으시면 되구요 그리고 잇치 아이오에서 요게 뭔 게임이냐 공포게임 같은데 탈출게임인가 공포보다는 탈출게임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풀어요 원래는 한 3구고 한 4부라는 게임인데 하나 풀어서 가져왔어요 얘는 제가 알기로 월요일까지 제가 알기로 월요일까지 여기서 월요일까지라 한국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럼 얘랑 얘도 그 GOG랑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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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제가 못하겠는데 발음을 몰라서 얘네도 아이패서 등록만 해 놓으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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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